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19일자 기사네요. 결국 파국인가? 이란 이스라엘 핵으로 대응할 거? 핵전쟁 위협 고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시리아 이란 대사관 피습을 계기로 시작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중동 분위기가 갈수록 험악해지는 가운데 이란이 핵원칙 재검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참 큰일이네요. 이란 방관영 타스님은 뉴스 18일 이하 현재 시간에 보도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핵안보 담당 사령관 아흐마트하고 탈라부는 적,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적이 압박하고 수단으로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우리의 핵원칙과 정책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고려사항을 모두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이전에 발표했던 것은 핵에 대한 어떤 몇 나라끼리 유엔에서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트럼프가 미국은 탈퇴해버렸고 이란도 거기는 탈퇴한 줄로 믿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핵 사찰을 받지만 탈퇴한 뒤에 이란은 많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꼼수를 부리면서 신경전을 부리면서 이란의 핵시설도 폭격 감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노출하니까 이란을 자극하니까 자기는 핵협정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적이 만약에 핵시설을 공격하면 핵 던지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 시원주의자 정적적 이스라엘이 우리의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그들의 핵시설도 집단 무기로 고스란히 보복당해야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핵을 보유하고 있나봐요. 그들의 핵무기도 한다는 거 보니. 이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자국 영토를 공격한 이란에 대해 재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하그탈라부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용이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실행해 옮길 경우에 핵 프로그램 사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중동 핵전쟁이 위험이 고조됐습니다. 앞서 이란은 2015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 후 및 독일 등 6개국과 핵 프로그램의 동결 또는 축소 대가로 미국, 유엔, 유럽연합, EU 등의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합의 JCPOA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제재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줬다는 거죠. 경제 제재를 풀어줌으로 해서 핵을 함부로 남명하거나 핵을 자꾸 많이 만드는 거나 이런 핵 개발에 대해서 자무실을 채웠는데 그러나 2018년도 도날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폐기했고 이에 이란도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제한하며 오리아늄 농축도를 60%까지 높였습니다. 트럼프가 원인이었네요. 미국이 앞장서서 탈퇴해버리니까 이 지구촌에 자물쇠가 열려버린 거죠. 서방은 이란의 핵무기 제조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고 우려하는 가운데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한 발 더 가까이 갔다고 서방 세력들은 우려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 우크라나에 이어 핵사용 위협이 더욱 잦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 우크라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자칫하면 핵 던지겠다는 식으로 엄포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란이 지금 또 그러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현재 이란에 대한 제보복 공격을 예고하면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국제사회 제재에 부딪혀 대응 시기와 수위 방식 등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핵이나 전쟁 무기는 방어용으로 수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지 그것이 사용되는 것은 자국은 물론 주변국의 적대국이나 주변국의 또 여러 가지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핵이 터지니까 그 주변의 모든 땅이라든지 그런 게 척박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변하잖아요. 핵을 던진 국가도 물론이고 그 피해를 당한 국가도 그러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핵을 갖자는 것은 이게 전쟁에 쓰자는 게 아니에요. 방어용이에요. 이번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이 다 그걸 차단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전쟁 무기를 재무장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군산 무기나 무기 팔지도 말고 생산하지 말라라고 스트라이크를 하고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건 멍청한 짓이에요. 폴란드라든지 그런 국가에서 우리나라 군산 무기를 수입해가는 것은 러시아라든지 그런 강대국에서 공격해서 올 경우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라는 거죠. 한국은 빠르고 정확도가 높고 또 값도 기술도 많이 뛰어났고 많은 시험도 많은 테스트를 거친 그런 정확도가 높고 경고하고 그리고 또 명중일 모든 것들이 좋은 제품이 그 제품보다도 질에 비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빠르게 생산해서 제품을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군산 무기가 정확도라든지 경고성이라든지 또 값도 저렴하고 또 인수 인계가 빠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군산 무기가 한번 써본 나라 국가에서 소문이 나니까 많은 주변국이 지금 군산 무기를 해서 나라가 군산 무기로 많이 하니까 야당 측에서 우리나라 군산 무기 팔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쟁하자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의 방어용으로 우리 개인 집에서도 울타리를 쳐놓으면 도둑이라든지 짐승들이 들어오지 않죠. 요즘 멧돼지도 농가주택에 들어오고 그러는데 다른 도둑이나 강도도 안 들어올 뿐더러 태풍이나 그런 데서도 보호하고 또 짐승들의 침입도 방어하죠. 이 울타리를 쳐놓는 거죠. 전쟁은 안 일어나지만 무장해 있다는 것은 울타리를 쳐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자기 국가와 구민을 보호한다는 지지에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한국인들은 한국산 군산 무기를 생산 수출도 하지 말라고 정부에 압박을 하는데 무제한 소치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핵이나 전쟁 무기가 울타리 쌓는 집은 강도나 산짐승이나 외부 침입에 방어 역할을 한다고 보고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핵무기 지금 주변국이 다 핵무기로 무장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한국도 핵무기로 무장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것은 공격용이 아니고 보호용이다. 방어용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서울신문 2024년도 4월 19일 기사 결국 파국인가 이란 이스라엘 핵으로 대응할 것 핵전쟁 위험 고조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